네 안녕하십니까 최주현입니다 오늘은 투쿠벤센카의 고오버스타즈의 한국명 파워링죠 고오버스타즈의 GB 머싱건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로 말할거 같으면 2011년? 아니야 한국의 12년도에 나온 제품인데요 아닌가 13년인가? 13년도일거에요 네 얘는 13년도에 나온 고오버스타즈 한국판 파워링저 고오버스타즈 나오는 GB 머싱건 인데요 이 친구로 말할거 같으면 레드 버스터즈 얘네들이 요거 요거는 쌍안경으로 볼수있는 GB 블레이드구요 이렇게 나논경 얘는 총이랑 칼도 아니 카메라 카메라 착각착각하는 카메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모핑브레스 이 모핑브레스 이게 고오버스타즈 아이템들 요 세가지 아이템들이 대표 아이템들인데요 고오버스타즈 뭐 그 뒤에 뭐 파워 커스텀 라이온 블레스터 뭐 이렇게 있는데 그런것들 제가 나중에 리뷰를 할수있으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요거를 한번 화면을 돌려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GB 머싱건 자 여기 보시면은 배터리도 음 주셨습니다 그 판매처에서 그리고 일단은 박스를 보시면은 GB 머싱건 빈단다 울린다 익스타임 포 버스터 발사 번영 카메라로 변형 파워레인저 고오버스타즈 2013년 라고 적혀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2013년이라고 적혀있구요 패키지 사진 일러스트는 상품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AA 건전지 별매 이렇게 별매로 따로 왔습니다 자 여기 옆을 보시면은 레드버스터는 총을 레드버스터 블루버스터 옐로버스터가 총을 이렇게 들고 있는 모습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버스터 기어 시리즈 공투 공원이 아마 이거일거에요 흠흠흠 근데 이게 공원인가 이게 공원일걸요 버스터 머신 아 버스터 기어 시리즈 공투 빈단다 위린다 GB 머싱건 이렇게 적혀있구요 자 여기 보시면은 GB 머싱건 버스터 기어 시리즈 뒤에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GB 블레이드가 합체 흠흠 이거랑 합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흠흠흠들을 합체하는건 이따가 한번 해 보겠습니다 흠흠흠흠 자 멋 자 어 og EVS는 Gb 머싱건 몸 zw 이렇게 이렇게 해서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고요 일단 빠르게 생략 빨리 뜯고 싶어서 앞모습은 이렇게 옆모습은 이렇게 되어 있네요 옆모습은 레드버스터랑 치타 닉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쪽은 레드버스터 하나만 들어가 있고요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모습은 이렇게 옆모습은 이렇게 뒷모습은 이렇게 옆이구나 여기도 뒷모습이 이렇게 그리고 위가 이렇게 아래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어디 한번 박스를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칼을 향할 때 쭉쭉 주의해 주세요 자 이제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슉슉 슉슉슉 아 이렇게 안 뜯어지니 빨리 뜯어져 슉 오케이 자 아 여기 또 남아있네 아 이런 거 이런 거 싫어 이런 거 싫어 그냥 한번에 뜯길 것이지 뭐 좀 여러 번 뜯으래 자 이렇게 이렇게 됐습니다 자 자 오픈 박스 오픈 자 설명서 좀 이따가 살펴볼 필요가 있을지 어떻게 잘 모르겠지만 자 짜잔 아까는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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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약간 카메라 같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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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리 찰칵 찰칵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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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 이게 카메라 모드입니다 이제 한번 건전지를 넣어 봐야겠죠 건전지가 넣는 데가 어딘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용설명서 샷 건전지 넣는 데가 아 요거 요거 중요하지 요거 중요하지 일단 요번을 어떻게 변형시키냐면 일단은 한번 미리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총 모드 그리고 여기에 일단 칼모드 칼모드를 해놔야 돼요 총 오케이 자 이것을 밑으로 당겨주시고 얘를 이렇게 해줍니다 이렇게 이렇게 돼야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됐다 됐다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렇게 짜잔 이렇게 다시 한번 볼까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요거를 이렇게 이렇게 눌러주시고 짜잔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된다고 합니다 일단은 요거를 요거 보긴 봐야되지만 건전지를 넣어야죠 일단 배터리 넣는 데는 어디 가요 그리고 자 건전지 넣는 부분이 어디지 여긴가 여긴 거 같은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긴 거 같아요 자 잠시만요 드라이버를 좀 가져오겠습니다 자 이거를 한번 하면 제발 이게 제발 이게 오 화면 안에 건전지를 넣을 수 있게 돼 있네요 자 그럼 이제 이건 필요 없고 그리고 자 한번 한번 오 다시 오호 오호 자 카메라 소리가 나옵니다 음 진짜 카메라 소리가 나옵니다 자 자 요거를 당기고 아이고 오호 자 어 이걸 누르면은 이 총 모드 상태에서도 이렇게 카메라가 찍힌답니다 이렇게 이렇게 그냥 총만 쏟는다고 자 한번 이거를 해볼까요 It's time for special buster 이렇게 나오겠죠 It's time for special buster 똑같군요 이렇게 또 깠군요 하는 다 다 다 다 다 다 다 음.. 요거는 안 눌려주고 이렇게 해야지? 빨간 버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It's Time For Buster Spatial Buster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로 자 이제 마무리로 오 야 이거 자 한번 붙자 자 이제 제대로 자 마지막 It's Time For Spatial Buster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다음에 또 새로운 장난감과 게임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안녕